이제 아주 넓은 것 같은데? 응. 응? 지금 너무 얇은 것 같은데? 응. 또 보고 있는 것 같죠? 수영 보시는 모든 분들 수영 보시는 모든 분들 수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돌려드리고 끝 거예요. 우리 같은 방 아니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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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진짜 싫어한다 정신이 진짜 싫어한다 네 네 하기 쉽지 말이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라 해요?